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 2022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주간을 맞이해서 지난 영상에서 몇몇가지 제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영상 이어서 약간 가격이 나가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만한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에서 조금 더 저렴하고 유용한 제품들 소개해드렸으니까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스테인버그 세일 소식입니다. 스테인버그.net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사이버윅스 해가지고 세일 소식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사이버윅스 2022 해가지고 세일 항목들이 좀 있어요. 근데 다 유용하진 않아요. 근데 몇몇 제품들은 좀 관심이 있으면 구입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웨이브랩, 큐베이시스, 앱솔루트 이 세가지 추천드릴거에요. 나머지는 그냥 살짝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려보시면요. 도리코라고 있죠. 악보 그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소위 사보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피날레나 시벨리우스 이런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혹시라도 오케스트라 또는 악보 그리는 작업을 엄청 많이 하고 굉장히 자세한 악보를 그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큐베이스를 쓰고 있다면 도리코랑 완전히 연동돼서 아주 찰떡궁합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번 고민해보실만 하고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웨이브랩이에요. 저는 이제 이걸 추천합니다. 웨이브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들어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웨이브랩은 스테인버그에서 나온 마스터링 전용 프로그램이에요. 큐베이스로는 미디 작업, 레코딩, 오디오 등등의 그런 음악 관련된 진행 작업을 하는 거고요. 믹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서 이제 마스터링 해야지 하면 큐베이스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로직 같은 걸로도 할 수 있고요. DAW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마스터링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세밀하고 완전히 마스터링에 특화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스터링 전용 프로그램 하면 나는 이런 작업을 해볼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패스죠. 엄두도 안 나고 관심도 없다. 당연히 패스입니다. 하지만 홈 레코딩, 홈 스튜디오 등 개인 작업실, 개인 집 등에서 음악 작업을 해나가면서 마스터링까지 완전히 내가 끝내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생겼죠. 마스터링 전문 스튜디오에 가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 곡에 대한 애정이나 어떤 그 곡의 관심도 그런 것들이 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를 떠나서 난 내 손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고, 연습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웨이브랩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거예요. 마스터링 전용 프로그램이 상당히 고가인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스테인버그에서 나온 이 웨이브랩은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래도 비싸긴 하지만요. 그런데 원래 가격이 500유로인데 이 돈을 다 주고 구입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출혈이 크죠. 아무리 도전이고 공부고 해도 조금 비용이 센데 아 이거 고민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반값 세일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할인 행사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큐베이스보다 관심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되지도 않고 홍보도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 세일에 한번 내가 구입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주간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풀 버전 구입하는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선 구입하지 마세요. 업데이트는 이제 숫자가 낮은 번호를 쓰다가 올라가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업그레이드는 혹시라도 여기 밑에 보시면 음악 관련된 하드웨어들 레코더,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스터 키보드, 신디사이저 등등 뭘 구입하셨을 때 번들 상품처럼 엘레먼츠를 껴서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엘레먼츠 버전을 번들로 받아가지고 이미 오래전에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세일 행사가 한 연말이나 언제쯤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세일하면 사야지 라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일하자마자 바로 구입을 했었는데 그렇게 엘레먼츠를 어디선가 무료로 받아가지고 내가 업그레이드 해야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가격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엘레먼츠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이 가격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풀 버전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큐베이시스입니다. 큐베이시스는 컴퓨터에서 쓰는 제품이 아니라 아이폰, 아이패드 또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쓰는 어플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런데 큐베이스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겨가지고 큐베이스를 조금 써보신 분들은 금방 바로 보고 익히실 수 있어요. 사용법도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에이, 어플이면 좀 허접해가지고 무슨 뭐 그냥 단순히 체험하는 정도 그냥 음악 작업 그냥 조금 스케치하고 장난하는 정도 뭐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큐베이시스가 최초에 나왔을 땐 조금 허접했는데 지금 3가 되면서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큐베이스를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참에 세일할 때 구입하여서 쓰기에 굉장히 좋고요. 내가 뭐 외부에 나갔을 때 뭐 악상이 떠올랐을 때 아니면 그냥 뭐 캠핑이나 뭐 친구들이랑 야외에 뭐 나들이 가거나 놀러 나갔을 때 뭐 차에서, 대중교통에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작업을 해보고 싶으시다 하면 큐베이시스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큐베이스와 바로 연동이 돼요. 즉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에서 큐베이시스로 작업한 거를 컴퓨터로 불러들여가지고 큐베이스에서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베이시스로 작업을 시작해서 조금 더 복잡한 작업들을 큐베이스로 옮겨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갤러지 밴드와 굉장히 유사해요. 갤러지 밴은 근데 무료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오직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쓰는 분들만 써보실 수 있고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아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직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맥 관련 컴퓨터가 없다. 라고 하면은 갤러지 밴드에서 작업한 걸 컴퓨터로 옮겨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큐베이시스는 맥이든 윈도우든 안드로이드든 아이폰 계열이든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료인 게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반값 세일할 때 구입해가지고 여러분들 활용하시면은 실내에 있든 실외에 있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음악 작업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짜증나는 음악 작업을 내가 밖에서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좀 바람 쐬러 나가가지고 밖에서 좀 이렇게 해보고 뭐 카페 같은데 아니면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면은 또 그런 또 낭만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큐베이시스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참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거는 가상악기 관련된 건데요. 앱솔루트 5입니다. 앱솔루트는 쉽게 생각하면 가상악기 종합섬을 세트해요. 그러니까 스테인버그에서 만든 가상악기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사에서 컴플리트 시리즈 굉장히 유명하죠.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스테인버그의 컴플리트 같은 게 앱솔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숫자는 5가 최신입니다. 그래서 풀버전 구입하시면 이 가격이에요. 아까 웨이브랩과 동일합니다. 앱솔루트 5 업데이트 그러니까 숫자 낮은 버전 쓰신 분들은 이걸로 업데이트 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없으시겠죠. 이거 크로스 그레이드는 뭐냐. 뭐 할리온식스나 스테인버그에서 만든 가상악기를 뭔가 구입해서 쓰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것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니 스테인버그에서 가상악기가 쓸만한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앱솔루트 5가 꼭 사셔야 됩니다.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거 설명드리냐. 혹시라도 큐베이스 쓰시면서 아 나는 평소에 할리온소닉, 그루브에이전트, 패드샵, 레트로로그 아 나 이런 거 나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 라고 하는 분들은 고민해볼 만해요. 하지만 평소에 스테인버그 제품은 써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쓸 생각이 없다. 그럼 이거 말고도 대안이 많기 때문에 바로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웨이브랩과 앱솔루트 5를 자세하게 조금만 들여다보고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상단에서 여기 웨이브랩 탭을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웨이브랩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웨이브랩이 원래 오디오 에디팅 프로그램으로 태동했다가 DAW 프로그램 안에서 오디오 편집 기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오디오 편집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존재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길 찾아가지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 어느샌가 마스터링 전용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된 지 꽤 됐어요 사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허접했는데 점점 좋아지던 이제는 완전히 이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써도 될 만한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이 그냥 보여지기 위해서 홍보성 화면이 아니라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보시면 많은 프로들이 웨이브랩을 실제 현장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쓸만한 제품이고요. 저도 한때는 예전에 뭐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뭐 매번 맡겼었고요. 언젠가부터는 DAW 프로그램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아 안되겠다. 내가 마스터링을 정말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웨이브랩을 몇 년 전에 구입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지금 요즘에는 마스터링 할 때는 웨이브랩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특히 큐베이스나 로직 내에서 썼던 그런 플로그인 임팩터들 그냥 다 똑같이 불러가지고 쓸 수 있고요. 생각보다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미디나 오디오 편집 작업을 하고 뭔가 세밀하게 무슨 에디팅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마스터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믹싱이 다 끝난 그런 믹스 파일만 배열해 놓고 전체적인 그런 어떤 밸런스와 뭐 좌우에 뭔가 윤곽 잡고 뭐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관심 있다. 그러면은 한번 여기 쭉 읽어보시고요. 뭐 설명 되게 잘 돼 있어요. 구입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앱솔루트 5 넘어가 볼게요. 상단에서 인스트루먼트에서 여기 앱솔루트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창이 뜹니다. 뭐가 포함되는지 궁금하시죠? 밑으로 한번 쭉 내려볼게요. 할리온 6, 할리온 소닉 3 되어 있고요. 사실 이 두 개는 음원을 공유하지만 에디팅에 대한 그런 세밀한 항목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구별이 돼 있습니다. 할리온 6가 훨씬 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에디팅을 할 수 있게 나온 거고요. 약간 음원만 불러가지고 간단하게 쓰기 좋은 거는 할리온 소닉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가상악기들 신디사이저나 일렉트로닉 뮤직에 쓸만한 것들 설명돼 있죠? 브라스 하나 껴있고요. 오르간도 하나 있고 피아노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드럼 퍼쿠션 계열들도 여러 가지 있죠? 베이스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네마틱 인스트루먼트 해가지고 이렇게 오케스트라 관련된 건 들고 조금 있습니다. 콰이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탠버그에서 나온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고 최신에 나온 거는 당연히 빠집니다. 이거는 컴플리트나 앱솔루트나 다 동일해요. 다른 회사들도 종합선물 세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들은 빠져요. 그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들어가느냐? 6 나오면 들어가겠죠. 다음 숫자로 올라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추가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됩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가격 얘기를 드려야겠죠?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면 손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디서 구입을 하면 되느냐? 매년 큐베이스 세일 소식 때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베스트 서비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베스트서비스.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디오디럭스나 플러브윈부티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가상학교나 이펙터 등등을 유통하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그 세일 항목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현재 세일하고 있다는 항목 누르시고요. 쭉 내리시면 스테인버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달랑 5가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볼게요. 앱솔루트 5? 204달러예요. 웨이브랩 프로? 204달러. 지금 이제 거의 동일하죠? 하지만 뒤에 뭐 점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면 205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05달러? 205달러. 나머지는 뭐 이제 악보 그리는 도리코 프로그램인데 요건 필요하신 분들은 고려해보시고 필요 없으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브랩 엘레먼트를 구입하는 거 이거는 구입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이제 엘레먼트부터 써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건 정말 그냥 체험판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마스터링을 해야겠는데라고 생각하시면 프로 등급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세일은 아니니까 마스터링에 정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이 정말 찬스예요.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205라고 했는데 아까 다시 볼까요? 웨이브랩 지금 항목 보시면 249.5유로죠. 유로인데 벌써 숫자도 높아요. 이미 비쌉니다. 앱솔루트5 볼까요? 249.5유로. 똑같아요. 웨이브랩이랑. 그러니까 당연히 205달러가 훨씬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거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베스트 서비스 가입하신 다음에 여기서 구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